거기에 더해가지고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저출산을 역전시킬 수가 없고 미국 정시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역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밸류압 정책인이 뭘 하든지 간에 조금은 나아지겠죠. 한계적 도움은 되겠지만 큰 대세는 여러분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현명하면 나라의 방향을 조정할 때 섬세하게 아주 여러분들 잘 움직이면 조금은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여기에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바클라버 스밀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이렇게 세분화되어가지고 전문화된 사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를 다 아우러가지고 담론을 제시하는 이런 학자들은 지금은 굉장히 드물죠. 그렇게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가이자 연구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성장과 한계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좀 되겠다. 책 제목이 사이즈라는 겁니다. 사이즈. 세상은 크기로 만들어졌다. 아주 이 분야에 유명한 분이 뭐 아닙니다. 이 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지금도 세계적 석학이라 이름 붙였으니까 제가 방문해보니까 책이 진짜 이런 백과사전처럼 삼라만상을 다 다뤘네요. 사이즈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대단히 만나기 힘든 대단히 만나기 힘든 큰 담론을 다루는 그런 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의 특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숫자 정량적인 데이터에 바탕을 두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는 통찰하는 내용을 많이 쓰신 분이네요. 에너지든 경제든 환경이든 미술의 연구든 인구 성장이든 간에 세계적 유행병이든 간에 큰 주제를 다루는 책을 쓴다는 것은 언제나 예외 없이 무모한 일이다. 아주 더문작가인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제가 글을 보니까 워낙 숫자를 많이 써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참 읽어내기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5년도의 이탈리아 연구진은 볼류나의 중국인 이민자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중국에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보다 키가 더 크고 생후 첫 해 동안 그 뒤로도 상대적으로 체중과 키가 더 나간다는 걸 보여주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성인의 키를 비교하면 영국으로 이주한 인도인이 인도에 사는 이들보다 6에 7cm 더 크다. 그래도 영국인 평균보다는 작지만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자녀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영국으로 이주한 인도인의 2세 4세 자녀는 인도에 사는 또래보다 6에서 8%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글을 쓰는 아주 이렇게 훌륭한 작가네요. 바출라프 스밀.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80대인데 지금도 신간이 나오기를 항상 기대하는 세계 유명인들이 많을 정도니까. 기자가 이메일 인터뷰를 했네요. 딱 여러분 결론 내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인구 감소 경제적 인센티브로 되돌리기 어렵다. 삽질하라 말라는 겁니다. 정치인들한테. 너희들 삽질해봐야 다 예산 그냥 뜯어먹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메가 출엔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애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사회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큰 담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인터뷰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다. 사회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누군가는 사과를 기르고 누군가는 차를 만들고 누군가는 길에 아스팔트를 깔고 나는 책을 쓴다. 세상이 여러분들 결국은 분업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각자 맡은 바위를 다 잘하게 되면 세상이 더 훌륭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사라는 것이 다 분업으로 이루어진다. 나이 먹게 되면 한 집안에서 또 평화가 유지되려면 나이가 들어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하고 자식의 역할이 딱 구분이 되면 깔끔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매너리하고 왜 싸우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왜 싸우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역할을 분리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맡은 분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가족이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멋진 이야기인가. 간단하다. 사회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 역할을 다 못하니까 흔치 않은 통계를 비롯해 각종 수치를 기억하고 활용하는 비법이 뭔가 아주 독특한 작가네요. 모든 것을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다. 구식 과학자로서 나는 정성적 진술보다 정량적 평가의 우울성을 항상 인식해 왔다. 지금까지 60년가량 이런 접근법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쌓았다. 숫자를 중시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태도인 거죠. 사회현상을 볼 때도 숫자를 중시하는 겁니다. 숫자를 뭉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후기 조선하고 똑같은 걸 뜻하는 거죠. 간단하지 않으면 얼마나 파워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구식 과학자로서 나는 정성적 진술보다 말보다도 정량적 평가의 우울성을 항상 인식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후기 조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정량적 평가의 우울성을 항상 인식해 왔다. 이게 과학하는 마음이고 이게 합리적 사고고 이게 논리적 사고인 겁니다. 한참 대한민국은 멀었습니다. 의대생들 다 이름 잘라버려 이런 이야기가 일단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가의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정성적 주장이나 진술에는 항상 편견이나 선입견이 섬여들 용의가 있지만 정량적 평가에는 그런 개인적인 선호도나 선입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문과의 이름 이과의 큰 차이인 겁니다. 짧지만 여러분들 참 멋진 이야기를 하시구나. 이번 책에 큰 나라가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 양면성을 지적했는데 그럼 혹시 한국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특정 국가의 인구 감소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겠습니까? 긍정적 측면이 있든 없든 간에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를 여러분들 역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딴 게 아니고 그냥 적응하라는 겁니다. 무슨 수석 만들라 돈 뭡니까 10조 20조 떨어부어봐야 다 그게 뭡니까 낭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기자 이야기고 긍정적 측면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추세는 그냥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대체 수준 이하 출산율과 출산 여러분들 그게 이명이 나와야 대체 출산이 되는 거죠. 부부가 합계 출산율 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은 대체 수준 이하 출산율과 훨씬 상당한 연간 인구 감소를 현재 경험하는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좀 심한 나라죠. 그러나 다른 나라도 다 겪는 겁니다. 중국도 겪고 유럽도 겪고 우리가 좀 심하죠. 그렇지만 다 줄어드는 겁니다. 부부가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합계 출산율이 2가 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겁니다. 역사는 이를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로도 대솔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고령화 인구는 사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메가 출연들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당신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자 이야기죠. 그걸 젊은 사람들에게 전부 부담을 시키지 말고 지금 세대가 여러분들 조차고 젊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부담시키는 그런 가짜는 일거리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응해 나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고령화 인구는 사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그럼 그건 겪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는 그래서 이 큰 시각을 보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추세를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표를 얻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저출산 극복 위원회도 만들고 저출산 극복 수술도 만들고 또 누구나는 뭡니까 저출산 부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참 대가는 대가네요. 책에 지적한 큰 차 큰 tv 화면 큰 냉장고에 대한 선언은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시장의 흐름을 바꾸거나 화석연료 의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가가 한마디 딱 내리지 않습니까 선택은 당신 몫이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를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미친듯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그냥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적게 쓰고 그렇게 선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많은 신체적 사회적 제약을 받지만 우리 모두 스스로 소비 수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바글바글한 다른 대륙으로 여행을 가거나 고가의 전자제품 시계 옷을 사지 않고도 가식적 소비로 지인들을 능가하려 하지 않고도 꽤 잘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큰 거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마음만 정해져 있으면 개인의 선택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선택하면 그걸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회가 유행이 어떻든 나라가 어려워지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보면 그냥 배영음악하고 같은 거죠. 행동 주체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 분수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의 선택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철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큰 시각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큰 담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워낙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런 작가 가운데 한 분이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작가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021년대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치과학 의료 우주 등 폭넓은 주제의 책을 집필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일본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다카시 다치바나 다카시 씨가 돌아가셨다 2021년도 지식의 거입니다. 다치바나 다카시가 이제 이분이 젊은 날 196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참 일본이 번성할 때입니다. 그 여름 좋은 기회에 일본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대학을 다닌 1960년대 해외로 많은 여러분들 여행을 다닌 벤양행을 다니신 분이 많은데 그 세대 가운데 하나가 다치바나 다카시고 그다음에 이런 누드 콘크리트 여러분들 건물로 큰 획을 걷던 안도 다다오시 같은 게 다 그 시대 사람입니다. 이분이 애개해 이게 이런 서양 문명의 그 발언지지 않습니까 그리스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발칸반도 사이에 그 바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많은 고대 신전들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다치바나 다카시가 젊은 날 고대 유적을 가게 되면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잠시 보고 사진 찍고 떠나지 말고 한 30분이나 한 시간은 그 자리에 앉아서 좀 생각도 하고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명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90년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지금 이 도쿄가 동경이 이렇게 화려하고 번화하지만 조금 가면 상당히 쇠락한 그런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조소를 얻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걸 긴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긴 시각으로 긴 시각으로 보면 모든 문명은 뭡니까 그냥 생명 단계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나 건강하게 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본래 갖고 있는 심성 본래 갖고 있는 품성 본래 갖고 있는 그런 본능 그 원형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 원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선거 부정을 다 은폐하고 그냥 시치미를 떼고 자유정의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보니까 도가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이 다치바나 다카시가 젊었을 때 이 도쿄라는 것이 도쿄 전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뭡니까 선을 본 아가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안 가야 되면 다 폐허가 될 거다 이렇게 아가씨의 학을 떼지 않겠습니까 길게 보면 길게 보게 되면 그렇게 고뇌할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저출산이건 뭐 이런 부분들도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다 그냥 내려가는 거다 그게 맞춰서 사회도 적응하고 삶도 적응하는데 이제 오늘 이 석학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든 간에 인간은 긍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생활구매는 줄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그네님이 계속해서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단결을 할 수 없더라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생각이 좀 깊으신 분들이니까 좋아요를 함께 다 누르시고 이 좋은 콘텐츠를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2시간 정도 강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날 강연자로 상당히 이름을 날렸는데 매일 2시간 정도 강연을 여러분들 무료로서 매일 2시간 정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노출이 되면 이 좋은 콘텐츠를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아주 실용적인 이제 정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이 코레스테롤 코레스테롤인 거죠. 달걀처럼 완전 식품이 없죠. 달걀처럼 가슴비가 뛰어난 그런 식품이 없는 거죠.